이 항아리를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요. 아, 뒤집는구나? 네. 뒤집고 그리고 나서 뚜껑을 이렇게 반대로 엎어 놓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간쪽, 간쪽 같은데요? 네, 모르겠죠. 지금 엎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건지 보기에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 나라암, 나라신당의 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가는 도우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시면서 앞에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꼭 필요할 때 말고는 돈이 막 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새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쓰는 거를 새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은 솔직히 말해보세요. 쓰는 게 많아요? 아니면 진짜 새는 게 많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비방을 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좀 씀씀이가 나는 충동구매가 강하고 어, 또 이제 쇼핑을 좋아하고 어, 뭔가 이제 씀씀이가 조금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직성이, 몸주가, 한량끼가 좀 있어서 받는 것보다는 쓰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한량대감, 그 몸주가 있어서 뭐 이제 먹으면 막 크게 먹고 안 먹어도 막 열두 반찬이 좋은데 우리 또 저 첫 번째 제자, 명화제자는요. 뭐 과일을 하나 사도 다 맞춰서 사고요. 뭐 주문을 내도 하나의 1cm의 오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우리 명화제자를 보면 아, 좀 본받을 게 있어요. 어, 제자라도. 내가 많이 써서 이 비방을 쓰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정말 진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어, 선생님 그럼 뭐 카드값이 많은 거는 그것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 거라면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씀씀이가 그건 크신 거지 세는 금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항아리를 좀 작은 걸 준비했는데 나는 진짜 돈이 많이 세. 일평생 살면서 내한테 쓴 거는 없지만 나한테 쓴 건 없지만 항상 나는 돈이 계속 세라고 하시는 분이며 이런 분이면 항아리를 조금 큰 거를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항상 조금 조금 조금씩은 뭔가 샌다 하시면 이제 저처럼 이런 분이라면은 저는 일단 인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은 작은만한 항아리를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아리를 구매를 했는데 매화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참 매화 꽃은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랑대감을 놀고 이제 터두대감 놀시고 이럴 때는 어, 매화 부채를 쓰기도 하고 뭐, 매화 부채로 가시고 이제 제수를 주기도 하는데 매화 꽃이 핀 만발을 하면 제복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금전하고 관련된 제가 오늘 비방을 하다 보니 매화 단지를 준비를 했고요. 항아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현관에 하셔도 되고 거실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요. 아, 뒤집는구나? 네. 뒤집고 그리고 나서 뚜껑을 이렇게 반대로 엎어 놓는 겁니다. 어, 그게 약간 좀 단쪽 같은데요? 네. 모르겠죠. 지금 엎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건지 보기에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엎어 놓고 집에다가 항아리를 누르면 위에서 뚜껑을 눌렀기 때문에 나가는 금전을 막아 준답니다. 항아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담는 이유가 장아찌 담고 하잖아요. 김치도 담고 하는 이유가 항아리는 숨으셔요. 네. 숨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기운은 숨을 쉬고 안으로 돈을 모아주지 밖으로 세워나가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불 위쪽으로 해서 뚜껑을 덮으면 돈이 들어오는 오지만 세워나간대요. 근데 항아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나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 근데 사실 이건 인테리어만 잘하시면 너무나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거실에다가 TV장 옆에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두셔도 될 것 같고 남이 만약에 내 돈을 많이 가져가는 분이라면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고 돈이 떼인다. 나는 써보지도 못했고 돈이 세신다는 분들은 남 때문에 그런가 하면 타인 타인 때문에 그런 거면 현관에다가 두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우리 집안 사람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식구나 가족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 거실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참고로 하셔서 이 비방을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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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